자, 불기소 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 같죠. 당장 민주당에서는 특검 도입 명분만 커졌다면서 바로 오늘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법안의 내용은 양만희 논서님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그 전보다 내용이 더 강해졌다고요? 수사 대상이 좀 늘었습니다. 지난 두 번째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이 8건이라고 한다면 5건이 추가가 돼서 13건이 됐는데요. 추가된 5건 중에 3건은 명태균 씨 관련 이슈에서 파생된 것들인데요. 먼저 보시자면 명태균 씨를 통해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두 번째로는 선거 개입 의혹도 기존에는 최근 총선만 있었는데 명시위와 관련된 재작년 재보선, 창원의창 보선이겠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두 곳에 대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국정농단했다는 의혹. 여기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진무실 관저 이전 관련 특혜, 양피형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렇게 5건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기물 유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한번 보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3월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 관련된 후보자 선정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창원이 선정이 됐는데 창원이 이제 명태균 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에 있기에 하루 전날, 전날 명태균 씨가 제보자로 알려져 있는 직원 강혜경 씨에게 관련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하는데 창원이 선정된다고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은 못했겠죠. 그런 얘기를 강혜경 씨가 했었는데 두 사람 간에 그 내용을 담은 녹취가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원이 김영선 의원의 당시 현역 의원이었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그런 선정됐다는 정보를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혜경 씨는 두 사람 중에서 사실상 명태균 씨가 국회의원 선정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어디로 온 것부터 그 얘기를 듣고 지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명태균 씨가 중요한 국가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특검법안에 보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그것도 수사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제출된 법안은 이제 제목이 주가 조작 등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국정농단 의혹으로 전반적으로 확장되지 않겠느냐는 설명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런 법안을 다음 달 말까지 그러니까 혹시 국회를 통과시켜서 대통령이 보내도 다시 거부권 행사에 맡겨서 돌아오게 되면 11월 말까지 이거를 재결까지 마무리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검법안이 특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당장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오빠, 친오빠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고 앞으로 청문회 등을 11월에 좀 열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준욱 대표님, 민주당의 이른바 타임 스케줄을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뭐 의결이 당연히 되겠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요. 그럼 대통령실에 가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게 불을 벗을 뻔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국회 안에서 재결을 거친다. 재표결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만 이 모든 과정을 11월 안에 마친다는 게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의 두 건 재판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과 25일 두 번 나오죠. 일각에서는 과연 11월 위기서를 특검법으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더군요. 이재명 대표님, 그 건하고 이 건은 완전히 별게 아니겠습니까? 덮어진다고,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덮어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11월에 두 건의 1심 판결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덮기 위해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특검법으로 활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 명태균 씨라는 어떻게 보면 선거 브로커인지 또는 선거 컨설턴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지금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1.2 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써 한 달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어떤 공천에 개입했다 하는 의혹을 제보한 것이고 그 의혹을, 그 줄기를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들과 상당히 오랜 교분을 갖고 있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와 많은 사적 대화를 포함해서 공적인 역할도 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진 것이죠. 저희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채양명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양평고속도로권까지 해서 했다가 이번에 김명관이라고 해서 김대남, 명태균 관저 이전 의혹까지 덧붙여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명품백 수수권이라든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검찰이 발벗고 나서서 다 혐의를 털어준 셈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어떤 국민의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특검을 도입하는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그리고 이제 12월 2일이 되면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안에 정기국회가 있는 안에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조혁 최고위원 일단 11월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에 대해서 그럼 한동훈 대표 생각은 뭘까요?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들어지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재표결을 할 때 만약에 아주 극단적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져버린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당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왜 도대체 우리 당이 대통령 부인의 과거의 발언과 행동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한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로감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건 뭐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그런 특검 방식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되자마자 바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또 올려놓은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하게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거기에 대해서 맞불놓기의 어떤 성격이 강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특검을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검을 임명을 하겠다. 발의까지 하고 특검하는 사람까지 임명하겠다는 것들은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다면 여당에게 제3자, 객관적인 제3자를 특검으로 임명해서 우리가 특검을 해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도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끊임없이 정쟁용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